각 AOC의 크기를 갖다 구하라 라고 얘기했어요. 막꼭지가 끼니 서로 갖다 뺏기도 하면 되죠? 네. 그럼 X는 몇 도 나올까? X 넘어가면 X는 40도 이렇게 나오겠죠? 네. 그럼 AOC에 물어본 거야? 미지수가 답이야? 아니요. 아니라고 했어? 그럼 X에다 40 넣어버리면 80만 30이니까 얼마? 50도가 나와요. 굉장히 지금 지교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?